안녕하세요 랄라에요 오늘의 볼게임은 반반 챕터2 반반의 유치원에 가볼거에요 구독 오 이 문 어 여기는 어디죠? 아 아 그때 맞아 전보조씨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떨어졌었죠 오 여기 쓰러져있고 아 네 드론 리모콘 찌그러졌네 어이 전보조씨는 안 움직이는 거겠지? 오 여기 카드기 있다 요거 주워서 가봐야겠지? 안 따라오겠지? 오 괜찮니? 오 엄청나게 커다랬네요 여기 문을 나가 봅시다 뭐가 처음부터 막 튀어나오진 않겠죠? 여기도? 여기는 어딜까요? 오 건물이 보인다 오 여기 밖으로 나온거 같아요 아 그 안쪽에서 오 여기 분홍카드키 쪽지도 있다 밖으로 나가라고 도망치라는데 도망칠 수가 있어야지 요거 뭘까요? 아 밑에 길이 생기는구나 근데 저기는 불이 꺼져있는데 여기 열려있는 오 불 켜지는 소리 무서웠어 오른쪽 왼쪽으로 타고 갈 수 있나봐요 열려있는 오른쪽부터 가볼게요 오 갑자기 불 켜지지 말라고 여긴 통신센터래요 더 스파이더 이즈 리얼 이건 뭐지? 어 이 테이블 뭐가 오려나? 어 이건 그 다리같은데? 스팅어플린이었나? 스팅어플린이었나? 여기 오! 아 저 뭐야 새로 보이는 저 파란 눈이 몇개가 있는거야 쟤도 필라보드처럼 쫓아오진 않겠죠? 일단 진짜 오고 있대요 저 거미가 거미가 오고 있다는 거겠지? 하 카드키를 활성화 시켜주고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 오 엄청나게 커다랐네요 그때 봤던 곳은 엄청 좁았는데 저기 그림있다 뭐..뭐지? 무슨 소리일까요? 오 다른 사람이 있나봐요 카메라로 제가 보인대요 오 어디 카메라? 여기 카메라들이 있나? 여기 카메라들이 있나? 나 들.. 들려요 들려 오 카메라 아 저기있다 손을 흔들어달라고 했으니까 손을 흔들어줄게요 저 여기 있어요 절 도와주실건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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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누굴까요? 여기는 영상실 같고 문을 열어줬네 여기 문 열어줬으니까 쓸만한 걸 찾아보고 하늘색 카드키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오.. 여기! 오 이거 마이크처럼 생겼는데 하하 제 드론이었군요 여긴 커피잔 다른건 없죠 음.. 나가볼까요? 오.. 제 드론이 왔군요 하하 반가워라 아.. 너 아직 멀쩡하구나 좋아 여기 하늘색 카드키를 찾아서 여기 갇혀있다고 했으니까 열어주면 되겠지? 이쪽에서 방송이 나왔나봐요 어? 여기도 외모 발견 어.. 실험보고서 같은데? 음.. 계속 방송을 하는구나 난 드론을 찾았지 오.. 여기선 드론을 뚝딱뚝딱 고칠 수 있는건가? 여기에서 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나봐요 아.. 여기에 색깔도 바꿀 수 있나? 오.. 요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럼 나는 무슨 색으로 바꿔볼까? 잘 알아볼 수 있게 나만의 드론을 만들거에요 이건 노란색 그럼 나 핑크색으로 해야지 오.. 요건 모자인가? 모자는 저는 파티햇 반반처럼 요거 씌워놔야지 오.. 뚝딱뚝딱 봐볼까? 궁금한데? 드론 예뻐졌니? 나만의 드론 이쪽으로 오라고 오.. 색깔도 변하고 위에.. 파티 모자도 썼다 오.. 반반이랑 어울려 이 게임과 이제 어울려 나와 함께 다니자 첫번째 미션은 요거 버튼 눌러가지고 퍼즐을 풀면 또 문이 열리겠죠? 빵야! 눌러주고 출근하는 순서대로 카드키를 눌러주면 오.. 문 열렸다 요기 녹색 카드키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 저쪽인가 보다 아.. 이쪽 메인테인 룸에 들어갈 수 있나봐 오.. 오.. 이제 가는건가? 불안한데? 가보자 오.. 요기 아까 저를 쳐다보고 있던 이 친구는 남납? 거미인가봐요 오.. 새로 나온 캐릭터도 있고 오.. 얘는 개구리인가? 오.. 달팽이까지 반반 챕턴2에 새로 나오는 친구들이 많네요 여기 열고 들어가면 오.. 이건 뭐지? 뭔가 복잡해 보여 여기서 일을 하려면 규칙이 있대요 저 반대편까지 가야겠지? 아.. 이 다 미로처럼 돼있구나 여기 보호하려면 저 모자도 써야하고 조끼도 입어야 된대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을 열려면 위쪽으로 아.. 여기 버튼이 있다 드론 드디어 너의 일들이 시작되는구나 너무 많은데 버튼 4개를 모두 눌러주면 문이 열리겠죠? 오.. 요 문이 아니네 저 밑에 문이 열렸나보다 내려가보자 오.. 책상 위에 어.. 테잎이 있어요 테잎도 없고 이건 여기다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네 저 캠코더로 촬영한 장면이겠죠? 줄 수 없다 여기 안에 뭐가 있나? 오.. 뿌우 왠지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카드키를 획득하고 나가볼까요? 불안한데? 왠지 불안한데? 저 앞쪽으로 가면 되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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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가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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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하.. 오 이렇게.. 오 뭐야.. 입이 엄청나게 커다봤잖아 그.. 납납이 왔나봐요 나.. 저거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한데? 일단 가보자 이렇게 천천히 가면 안되나? 오오오오.. 안되는구나 그렇지 빨리 뛰어가야지 여기서 나오는거 아니까 그래 니가 오기전에 난 빨리 갈거야 파란 화살표는 화살표 방향대로 가도 돼요 그리고 여긴 돌아서 핑크색은 반대로 어.. 여기 앞쪽으로 그대로 가면 된다 어.. 이제 다 왔나? 위에 못 올려다보겠어 빨리 뛰어 시프트를 누르고 재빠르게 뛰는거야 오 나 됐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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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오면? 오.. 오 소리 안난다 얘도 오필라 머드처럼 다시 오진 않겠죠? 여기 문 안 닫아도 되나? 오오오.. 그렇군 오이 깜짝이야 이게 처음 아까 따라오던 납납부터 만나봤어요 납납? 넵납? 거미 첫번째는 거미였군요 오 아까 이 친구만 따로 떨어져있는거 보니까 오.. 이름도 안 써있고 누굴까? 아까 준 테이블 확인해볼게요 여기 넣어주면 오오.. 조금 반반인가요? 반반이 쓰러져 있는데 움직이는건 아닌가? 어딘가에 갇혀있나봐요 뭐지? 오오.. 이 영상이 단가? 누워 자는건가? 뭐야 일단 카드키 주웠으니까 여기서 갇혀있다고 했는데 저를 도와줄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도 없나? 여기 있다고 했는데 이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 카드키 필요하다고? 어? 어 이거 빨리 읽으면 오오.. 뭐지? 공격.. 받은건가? 오! 반반이다 아 말.. 했던게 사람이 아니라 반반이었구나 근데 쿠키 카드 가져가려고 그러는건가? 에이.. 그랬군요 뭐.. 말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사람 같았어 저 수술시킨대요 혓바닥을 왜 내밀고 있는거야 뭐지? 어? 여기는 아 네! 드론 보인다 어디서 수술을 받고 깨어났나봐요 설마 제 최장을 가져간건 아니겠죠? 그때 문구에 니 최장은 내꺼라고 써있었는데 여기 뭐야 어? 나 이제 움직일 수 있는건가? 오오.. 가보자 제 카드키도 다 빼앗겼대요 그럼 나 문 아무것도 못 여는데? 일단 드론으로 버튼을 켜고 불 켜지는건가? 어? 저쪽이다 저 X자로 오오.. 여기 막혀있어요 저걸 눌러야겠지? 드론을 보내보자 가라! 드론! 아이 부딪치네 순서대로 드론을 보내면 되겠죠? 너가 구해줘야돼 그 다음은 이 안쪽으로 아 이쪽으로 드론을 오게하면 유리를 깰 수 있겠네요 좋아 오오.. 이 안쪽에 카드키가 떨어져있는거 같아요 카드키 획득하고 다시 주황색인가? 요거 눌러주면 어 불 켜졌다 여기는 문이 막아져있고 아무것도 없나? 나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오 이 밑에 오 이상한 자국이 생겼어요 초록색 자국이 뭐야 아깐 없었는데? 있었나? 있었는데 못봤나? 여기도 문을 열 수 없고 저기도 막혀있는데 아아 엘리베이터가 왔다 위쪽으로 올라가는건가? 뭐 갑자기 막 또 밑에서 막 누가 나오고 하진 않겠죠? 불안해 탈 때 불안해 위로 올라와나보다 아무도 없지? 오 그 밤바는 뭐지? 아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나갈 수가 있어야지 불안해 너무 불안해 밑에 갑자기 전보조씨가 땡기진 않겠지? 오 여긴 뭔가 알록달록한데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어디야 여기는 또 오 이 오? 저건 전보조씨인가? 이쪽 지나갈 수 없대요 왜? 오이쿠 깜짝이야 살아있는거냐고?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